이곳이, 이곳이 침이 나오면서 좋아. 이렇게 새콤새콤한 것을 먹어야 지금 침이 꼴깍꼴깍 나오면서 목이 촉촉한 거야. 더 하다 잡자. 얼른 갖다가 목을 축여. 자기야, 목 축여. 저 노란 놈 새콤한 놈 갖다가. 와락 시작! 와락 뛰어 이라 서다님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지금 오신 그 말씀이 기찬말이여 농담이여 이별말이여 이별말이여 백마리이여 답답하니 말을 는를 yok 장년도 옳을 타는 나라 어 Vikings 소녀 집을 찾아와요 도련님은 천천히 안꽃촌냥 저는 여기 앉어 무엇이라 말하였어 산해로 맹세호 이로 홀로 다시 합시다 이로 홀로 시작 이로 홀로 증긴 덕어 홀삼고 상종이 벽개 되고 벽개가 상종이 되도록 떠나 사사 안지 말자 허연 두 이기 빠가가가는 주인은 지휘기 해당 어때요 이별 마리에 뱃마리요 공연한 공연한 사랑을 상상 건지에 공을 잊어놓고 밑에서 땅 물을 흔들려 그리여 경단아 예 건던방 건덕 하소 바라 바라 이물 오시래라 두려 아님 떠나 신단다 사등 철다 사등 구멍 그 나만 하소 우연님들 나만 두개 공연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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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좋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세요 도령님 그래요 지금 하신 그 말씀이 참마리요 동답이요 이별마리 대마리요 답답돈이 말을 잘한다 그렇지 장녀월 달온나두 소녀 지구를 찾아와요 그러지 고려님은 저 이 안여 주장 저만 여기 안여 오오오오오 좋아요 무엇이란 말하였소 그러지 산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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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세하고 산해로 이면로 중일 인공을 산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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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벽해라 산해로 그렇지 떠나 살지 말자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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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오시래라 잘한다 하이 토녀님이 떠나신단다 사생활을 떠난다 하나님을 오시래라 그래요 잘해갖고 왔어 뒤에 배워도 되겄어 뒤에 배워도 되겄어 잘해갖고 왔어 안일이는 다음에 하고 노래 먼저 볼게 춘향 무친이 나온다 춘향 무친이 나온다 나온다 춘향 무친이 나온다 춘향 무친이 나온다 춘향 무친이 나온다 하던 일 밀쳐놓고 하던 일 밀쳐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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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일 밀쳐놓고 하던 일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하나 둘 상초머리 행자초마 보냥이 없이 나온다 보냥이 없이 나온다 춘향방령 창 앞에 하나 둘 춘향방령 창 앞에 가만히 올라서 가만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귀를 대고 들으니 정녕한 이별이로구나 정녕한 이별이로구나 정녕한 이별이로구나 정녕한 이별이로구나 춘향무친 키가 막혀 춘향무친 키가 막혀 오간마루 섭쩍 올라 오간마루 섭쩍 올라 섭쩍 올라 섭쩍 올라 두 손 벽 땅땅 하나 둘 두 손 벽 땅땅 그러지 춘향무친 닌 나온다 춘향무친 닌 나온다 춘향무친 닌 나온다 춘향무친 닌 나온다 하나 둘 여기 넓글 넓긴친 닌 넓긴 muj 큰 넓글 New 더한 일 밀쳐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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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일 밀쳐놓고 더한 일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하나 둘 상초머리 행자초마 상초머리 행자초마 하나 둘 상초머리 행자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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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냥이 없이 나온다 보냥이 없이 나온다 춘향방용 창 앞에 하나 둘 춘향방용 창 앞에 가만히 올라서 가만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귀를 대고 들으니 정영한 이별이로구나 정영한 이별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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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향무친 기가 막혀 춘향무친 기가 막혀 옥암바루섭쩍 올라 옥암바루섭쩍 올라 두 손 뾱 땅땅 두 손 뾱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어허 별일 났네 우리집에가 별일 나 별일 나 우리집에가 별일 나 한 초상도 어려운디 한 초상도 어려운디 세 초상이 웬일이냐 하나 아니 두번째 세 초상이 웬일이냐 그렇게 싸남을 딱 떨어야 돼 순행 모친이 나온다 순행 모친이 나온다 순행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헛돈일 밀쳐놓고 헛돈일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상초머리 행자초마 모냥이 없이 나온다 모냥이 없이 나온다 춘향 방영창 앞에 춘향 방영창 앞에 가만히 올라서 가만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귀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오간마루 섭쩍 올라 오간마루 섭쩍 올라 오간마루 섭쩍 올라 오간마루 섭쩍 올라 오하 별일 났네 오하운 별일 났네 우리집에가 별일 내 우리집에가 별일 나 한처상도 거 어려운 디 한 초상도 어려운디 새 초상이 웬일이냐 새 초상이 웬일이냐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하던 일 밀쳐놓고 하던 일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상초머리 행자초마 춘향이 없이 나온다 논향이 없이 나온다 춘향 방영창 앞에 춘향 방영창 앞에 가마거니 올라서 가마거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귀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 길어구나 정령한 이별이 길어구나 정령한 이별이 길어구나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춘향 모친 기가 막혀 enda 춘향 땅땅 허허 별일 났네 허허 별일 났네 우리집에가 별일 나 우리집에가 별일 나 한초상도가 어려운데 한초상도 어려운데 한초상도 어려운데 세초상이 웬일이냐 세초상이 웬일이냐 준혜 양 모친이 나온다 준혜 양 모친이 나온다 준혜 양 모친이 나온다 준혜 양 모친이 나온다 헛돈일 밀쳐놓고 헛돈일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상초머리 행자초마 원양이 없이 나온다 원양이 없이 나온다 준혜 양 방영창 앞에 준혜 양 방영창 앞에 가만히 올라서 가만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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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향 묻힌 기가 막혀 춘향 묻힌 기가 막혀 버간바루 섭쩍 올라 버간바루 섭쩍 올라 부서운 뼉 땅땅 부서운 뼉 땅땅 허허 별일 났네 허허 별일 났네 우리집에가 별일 나 우리집에가 별일 나 한초상도가 어려운디 한초상도 어려운디 야야야 조상이 웬일이냐 우리 위원님들만 해봐 춘향 시작 준영모친이 나온다 준영모친이 나온다 허허허허허허 상초머리 행자초마 분양이 없이 나온다 춘향 방영창 앞에 다먹으니 올라서 귀를 태고 들으니 저녁한 이별이 이로구나 춘향 못 친 긴가 막혀 어간 바로 섭쩍 올라 부서운 벽 땅 땅 어허 별일 났네 우리 집에가 별일 나 한 초상도 어려운데 세 초상이 웬일이냐 이게 돼야 그 장단도 120장단 같이 돼야 장단이 엄청 많아 이 중중머리 중에 제일 긴 중중머리야 바빠요? 바빠요? 그리고 바쁘고 이게 이제 이것을 많이 슥 배우면은 뒤에 가서 앵기니 이게 꼬이니까 이렇게 적당량씩만 배워와 그래갖고 뒤에 이 이서 맵기니 앵기니 대퍼로 아마리 위험해